자연산. 자연산 아닌거? 양식. 와 앞쪽 뒤에 돌려봐요. 오 돌리면 양식. 자연산은요? 저거 지금 뜨고 있는거?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게 자연산. 아저씨가 맛이 나고 그랬어요. 네? 저거 생겨있어. 맛이 나고 그랬어요. 맘먹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맘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저게 35,000원. 그럼 오늘 만원을 빚시를 하니 얼마나 행운이야? 그렇지. 그렇지. 행운이죠. 행운 아니면 떠 있는 것 같아가지. 떠 있는 거는 죽은거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렇다고 봐야지. 거의. 거의. 근데 그 날 뜨거는 죽은거는 아니고 내가 운이 좋게 살아있는거 잡았어. 그날? 그날? 어. 맛있더라구요. 계산해드릴게요. 네. 그날 맛있어. 잠깐만요. 이거까지 살거야? 3만원. 3천원. 네? 아니니까 이거까지 살거냐고.